여러분, 트위가 드디어 장가를 갑니다. 제 아내는 미모의 여배우입니다. 제 나이 올해 스물아홉, 슈퍼주니어 이득이 아닌 한 여자의 남자로 저희 두 사람의 결혼 예쁘게 지켜봐 주시고 응, 많이 해주세요. 이런 게 되게 굉장히 특이한데 신랑 이트, 신부 이뻐. 제 신부는 못먹는 것 같아요. 여배우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들 축하해 주실 거죠?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축하를 안 하죠, 근데. 그럼 축하해 한성 시작! 그러시겠죠. 그럼 반대의 한성 시작! 팬들 입장에서는 우리 오빠 뺏기는 것 같고. 열심히 계신 건 없습니다. 축하를 못해 있는 상황이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여러분들께 예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정말 축하해 주세요, 이특씨가. 우리 팬 여러분의 사랑을 저버리고, 저버리고 결혼을 하는 거니까. 그래요, 그래요. 환기도 꽉 찼고. 갈 때 됐잖아요. 알죠. 여러분들 결혼하게 되시고 많이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는 신랑이 이특씨였고요. 네. 門이 축하합니다.